드디어 잘하는데 6시로 해줘야 돼 근데 잘했어 워후 이제 내가 맞서줄게 아웃 잘한다 아야 너무 부끄러워 안녕 안녕 뭐야 된다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아, 된다! 안 돼 진짜 방지 떴는 거야? 제 알 수가 없어 여 남자 줄의 마음 떠날 땐 언제고 아, 잠깐만 잘한다 야, 돌아가면 살 줄 알겠다 고고 싶다 고고 싶다 고고 싶다 이런 내가 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 경사아, 너 뭐하니? 개인 방송하니? 평범하게 컸어요 아, 경사님아 아, 아니야 오늘 누가 제일 먼저 늦게 오는 자, 여유 있는 자 아, 진짜? 쟤네가 1등 할 거 같아 쟤네 요리왕 출신이잖아 다 있네, 패티도 다 있고 패티는 있는데 우리 그거 알려 뭐? 크라제버거처럼 볶아 역시 양파 볶으면 제일 맛있잖아 카라멜라이징 카라멜라이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게 똑같아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시험태로야 오늘 한 번 키친을 다시 가자 야, 맛있겠다 더 맛있겠다 더 맛있겠다 치즈, 치즈 우와 왜? 우와 왜? 좋다 아, 멋있어 그 다음에 됐어 대박 사건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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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너무 나갔다! 너무 커! 너무 놀랄지 않아? 아니 진짜 이렇게 컸다고? 2, 1 GO! 3, 2, 1 GO! 오우! 뭐야? 오우! 으악!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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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얘들아 나 뒷모습 찍고 싶어! 스물다섯 스물 하나처럼! 그래! 막 찍어주세요! 뒷모습하고 찍어주세요! 뒷모습하고 찍어주세요! 뒷모습 이걸로 찍어도 되지 않아? 아니요. 서주야! 서주야! 잘 지난디! 밥 먹자.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밥 먹고 있는 게 너무 희귀지 않아? 박스 하얀 색깔 노량진 수사지방에서 누군빈 먹고 있어. 그냥 이렇게 밥만 먹는 거예요, 우리 진짜? 너무 먹으면 못 시키는 예능을 많이 했지. 반 뺏어갈까? 야 육놀이 할 거야? 육놀이? 응. 잠이 안 오면 해. 오늘을 어떻게 잠으로 보내니? 어머, 어머, 어머.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빤 언니가 사주는 거 같아. 그럼요, 그럼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러 가실게요. 아,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다. 이라고 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을 거야. 골뱅이 서면 해준다며. 네. 아침 뭐 먹어? 아침에 물었잖아. 헤어진대. 야, 거기 가지 마. 탄이야, 거기. 안 돼. 나, 나 가자. 나 땅콩강정. 땅콩강정 개인적으로 사야 돼. 아, 진짜 너무해. 진짜 먹고 싶으면 이거 사면 된대, 개인적으로. 땅콩강정, 땅콩강정. 낱개 하나하나. 이거 언니 개인적으로 사야 된대. 아, 같이 먹어줘. 돈 내야 돼.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다고. 언니 만 원 내. 개인적으로 내야 돼. 오빠. 언니도 만 원. 어, 너무해. 얄새가 없어. 나 총무라고, 총무. 아, 맞다. 총무라고. 야,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만 원 내야 돼. 어, 이거 만 원 내야 돼. 어, 이거 만 원 내야 돼.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거는 돈 내야 돼. 아니, 만 원 내줘. 아니, 만 원 내줘. 이거? 너가 나 한 번 사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난 지금 돈이 없어. 나 총무잖아. 뱅크 뱅크. 저 이거 주시려면 만 원이고요. 우리 총무를 잘 골랐어. 언니는 지금 땅콩강정 5천 내면 돼. 진짜? 없어, 진짜 돈? 없어, 없어.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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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네띠네. 누네띠네. 누네띠네? 누네띠네, 언니. 네, 누네띠네. 만 원 내야 된다니까, 진짜. 언니 이거 지금 5천 원이야. 누네띠네 만 원이다. 아, 아니야, 아니야. 자꾸 쟤 만 원을 내래. 현금 있는 사람 없어, 지금? 현금? 현금? 지금 시대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 아니, 또 먹고 싶은 거 뭐가 분명 있을 텐데. 우유 안 사, 우유? 거기, 저기 있어. 아, 미쳐 진짜. 야, 우리 하루 있는 거 아니니? 응, 맞아. 오늘 밤을 위한 거야? 내의야, 지금까지 또.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돈 내야 된다니까, 진짜? 아, 할 수 있고 뺄게. 아니야. 돈 내면 되지? 돈이 없어, 지금. 정말. 빌려서라도 내. 얘들아. 왔어?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와, 되게 예쁘다. 우와.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둘이 자는 방인가? 아니, 근데 뭐 사실 어느 방에 걸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진짜 웃겨. 되게 좀 다 공평하다. 여기는 따로따로 자는. 문이 없네? 그래? 문이 없네? 문이 없네? 아, 요거 조금. 그쵸? 요거 조금. 오오오오오오. 워우. 워우. 네, 저거. 우리의,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어라고 했어, 영어. 힌트, 영어. 언어의 방에서. 영어? 영어라고 했다. 무슨 꽃이에요? 영어. 영어라고 했어, 영어. 힌트, 영어. 언어의 방에서. 영어? 영어라고 했다. 야, 지팡이네. 조직기야? 야, 유리야, 유리야. 여기 들어가서 080201 한 번만 누르고 와. 너 팔 안 했지? 근데 힌트가 바뀌어. 왜? 어? 유나 생일 아니야? 언어의 방 힌트야. 아, 우월 아니라고. 언어의 방 힌트? 야, 언어의 방이 꽃, 꽃. 야, 꽃이야. 꽃이 무슨 꽃을 시작해. 힌트가 바뀌기도 해? 꽃이 안 바뀌어. 왜? 키싱류. 키싱류는 정답이 뭐였어요? 키싱류는요? 키싱류. 키싱류 날짜 알려주실 수 있어요? 키싱류는 08년 6월 29일. 29일? 29일? 무슨 요일이에요? 소울아. 왜? 29일까지 됐어. 윤달이었구나. 대박. 그래서 우리가 29일만 빼고 다 해본 거야. 진짜 시간나 다 그랬어도 이겼었는데. 아, 너무 소원으로. 아쉽다. 그럼 우리 이 힌트를 이제 좀 말해봐. 올까요? 못 맞췄어 영상 좀 드릴게요 우와! 맞췄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을 6명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 나눠서 가지는 게 의미가 있니? 그렇죠 좋은데 의미 있는데 기부하겠습니다 좋은데 의미 있는데 기부하겠습니다 멋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저희만 저희 기부를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얘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묻어? 응 아니면 부작진한테 더블로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어 그래서 기회를 줘 야 더블로 묻어? 근데 태연이가 지금 눈앞에서 두 번을 넣으신 거잖아 애들아 불쌍하지 않니? 불쌍하다 야 불쌍해 야 묻어 묻어 하나 둘 셋 홀 묶어 더블로 가 묶어 더블로 가 되게 했습니다 거의 좀 쉬운 게임을 해주세요 저희 머리가 저의 머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